퀸텐 마시스라는 플랑드르 지방의 화가고 요런 스타일의 종교화는요 북유럽 스타일의 성모자구나 종교화 스타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럽 어느 곳이나 고전 미술관 가셨을 때 이런 비슷한 느낌의 종교화가 많거든요 옷감 묘사를 섬세하게 표현해놓습니다 북유럽 르네상스의 특징이죠 디테일에 강하다 그 이유는 유화의 발명지가 플랑드르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북유럽 르네상스 쪽 가면 주로 승모 마리아의 옷이 붉은색과 푸른 옷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뒤에 천사는 악기를 들고 세르나데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죠 국제적인 문화의 흔적이 나오거든요 양탄자는 터키 디자인도 섞여 있고 페르시아식 패턴도 같이 섞여 있는 독특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뒤에 이 아치 느낌은 고딩 양식 성당의 재단화 느낌이 나죠 화가의 스타일은 이후에 많은 북유럽 르네상스 화가들에게 영향을 줬거든요 피터 브리엘이라는 플랑드를 대표하는 화가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폴론과 다푸네 이야기는 여러 아티스트들이 많이 표현했던 주제거든요 피에로 델 폴라 월로라는 피렌체 출신의 화가가 그린 작품이거든요 베로키오 화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 초상화로 좀 알려줬던 화가고 메디치 가문의 주문을 받았던 화가이기도 합니다 리니상스 초중반의 인치 해부학을 연구를 해서 이후에 화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평가를 받죠 아폴론이 큐피트를 조롱하다 보니까 큐피트가 화가 난 거예요 복수를 하고자 아폴론에게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은화사를 맞춘 겁니다 첫눈에 반하는 여인이 바로 다푸네 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다푸네는 나파사를 맞췄는데 처음 마주치는 그 남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저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폴론은 이 여자의 한눈에 반하고 여자는 아폴론이 정말 죽기보다 싫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폴론이 계속 쫓아오다 보니까 강의신 페네우스의 도움으로 이 다푸네가 월계수로 변하는 장면입니다 징그럽게 팔부터 이미 월계수 나무가 돼버렸죠 그래서 약간 좀 기괴해 보이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조반니 안토니오 볼트라 피오라는 화가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초상화가로 유명했고 다빈치가 밀라노 출신의 스포로차의 경당을 꾸미기 위한 주문을 받았을 때 다빈치와 협업을 했던 화가였다고 해요 그 제자였고 근데 결국 완성을 못했죠 이 나르시스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신화에서 나르키소스라고도 하죠 남자가 물웅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반해서 사랑에 빠진 그런 장면이잖아요 이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밑에 부분이 안 나와서 답답해 보이는 게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남자를 그려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그림을 보면 다빈치 그림과 흡사한 게 또 많다고 합니다 뒤에 푸른 배경을 그린 것도 다빈치 스타일과 조금 비슷하죠 사랑의 학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 전성기 때의 화가인데 안토니오다 코레조라는 화가입니다 전성기 르네상스 화가이기도 하면서 매너리즘 화가로 분류하기도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파르미 잔이노라는 르네상스 화가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빛 원근법 부드러운 스포마토도 다빈치의 영향으로 보통 추측을 합니다 그 나뭇잎이 무거워진 숲 사이로 비너스가 있고 머큐리 에르메스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혜이신 머큐리가 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비너스에게 날개가 달려있고 빛과 어둠 대비 퀴어로 오스크로 빛 처리가 좀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자 이 사랑의 학교 이 그림은요 티치아노, 아니발레 카르치, 베네치아 화파 그리고 이후에 루벤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사이즈가 되게 큰 작품이거든요 가니메니스의 납치라는 작품이고 다미마노 마사라는 베네치아 화파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티치아노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검은 독수리가 제우스를 상징해요 신화에서 제우스, 주피터가 잘생긴 남자 가니메니스를 납치했다고 해요 이 남자에게 반해서 그래서 올림프스 산으로 데려가서 신들의 시종일을 시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 남자를 잡고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다미아노 마사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나무 점토 밀라보로 인형을 만들어서 매달고 포즈를 취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스승 티치아노에게 배운 기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을 실제 보면 이렇게 좀 맑은 색깔입니다 내셔널 갤러리 공식 홈페이지의 이미지보다 이번에 보시는 작품들이 더 맑은 컬러가 좀 많더라고요 귀여운 초상화입니다 플랑드르 출신의 프랑스 모베주 마을 출신이라서 얀 마뷰즈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을 이름을 따서 얀 호사르트라는 이름의 화가이거든요 소녀의 초상화인데 이 소녀는 부르고니의 자클린 혹은 덴마크의 도르테아로 불립니다 얀 마뷰즈는 플랑드르 회화의 이탈리 스타일을 융합시킨 화가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 스타일이 뭐냐면 해부화, 세련된 인체, 그리고 원근법, 고전주의적인 요소를 플랑드르 은혜상스와 잘 융합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전에 플랑드르의 인물화를 보면 되게 딱딱하고 약간 인체가 어색한 게 없지 않겠거든요 화가의 그림도 약간 딱딱한 게 조금 있지만 이전에 다른 플랑드르 화가의 인체에 비해서 인물화에 비해서는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체도 다른 그림에 비하면 비교적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소녀가 9살 정도 나이라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런 디자인의 옷을 입은 여인은 덴마크의 국왕 크리스티안 2세의 딸 도르테아로 보통 추측을 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왕이 돌아가시고 폐해되면서 네덜란드로 와서 쓸쓸하게 부모 없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소녀가 들고 있는 이게 천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도구거든요 특이하게 장식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진주 패턴으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옷감입니다 천체를 상징하는 구의 외륜을 보면 적도에서 북쪽으로 약 55도래에요 덴마크 코페나게의 미더가 북이 56도거든요 그 고향 아버지의 일은 왕국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주 귀여운 소녀의 초상을 그린 얀 마비주 혹은 얀 호사르트의 초상화였습니다 유아인 부켈레르라는 플랑드르의 화가인데 사원서 시리즈가 있어요 그중에 물을 묘사했습니다 물이니까 주로 생선을 묘사했습니다 생선을 파는 상인 살아온 여러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 그림은 생선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묘사했는지를 보는 재미가 있어요 뒤에는 성서의 일화를 표현했다고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보아를 한 다음에 기적을 행하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구요 제자들이 그물을 끌고 있고 기적적으로 물고기가 잡히는 유명한 성서 일화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4대 원사 중에 불입니다 주방에서 불 피고 요리한 장면을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남자는 술을 한 잔 하고 있고 물을 떼고 있는 하인들 그리고 요리를 준비하는 여러 하인들을 표현했습니다 여러 동물들 그 다음에 음식의 질감 요런 디테일을 감상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요아인 부켈레르가 뒤에는 성서 일화를 많이 그렸거든요 그리스도와 마르타 그리고 마리아 그 이야기입니다 마리아 언니 마르타가 마리아가 일은 안 도와주고 예수님 근처에서 계속 얘기만 들으니까 그래서 주여 왜 내 동생 혼자 섬기도록 내버려 두시나이까 그녀에게 나를 도우라고 명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는 빼앗기지 않을 좋은 부분을 택하였느니라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뭐 이런 걸 읽게 해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이 열려 있고 바깥으로 나가는 그 공간감을 표현했습니다 실외인데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건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실제 이렇게 구조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나무꾼 이야기가 저는 전래동화에서 우리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솝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나무꾼이 실수로 도끼를 강에 빠뜨렸대요 되게 속상해하니까 머큐리 헤리메스 신이 금도끼와 은도끼를 건넸거든요 이 나무꾼이 어떤 것도 내게 아니라고 정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함에 대한 보상으로 본래 도끼와 함께 은도끼와 금도끼 둘 다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교훈적인 일화죠 다른 욕심많은 나무꾼이 그 소식을 듣고 일부러 강에 도끼를 빠뜨렸거든요 또 금도끼, 은도끼를 딱 내미니까 둘 다 내 거라고 하죠 그래서 양심불량인 나무꾼에게 역겸을 느끼면서 어떤 도끼도 주지 않았다는 교훈적인 일화입니다 근데 이 일화는 일화고, 살바토르 로사는 이전 풍경화와는 다르게 아주 파격적인, 역동적인 느낌의 이런 풍경화를 그렸다고 해요 바람이 좀 세게 부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동시대 화가였던 클로드 로렌과 니콜라스 푸생의 균형 잡히고 조화로운 이런 풍경화와 스타일이 되게 다르고 파격적이죠 되게 역동적입니다 이런 풍경화 스타일이 이후에 낭만주 시대 때의 들라 크루와와 풍경화가로 유명한 윌리엄 터너에게 많은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보면 약간 밝고 이 사진은 좀 더 밝게 나왔습니다 반사가 돼서 그림 감상에는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지금부터는 네덜란드 황금시대의 화가들이 많거든요 알베르트 코이프라는 네덜란드 황금시대 때의 풍경화가로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목가적인 분위기의 평화로운 이런 분위기 빛과 대기 이런 노을 지는 표현을 되게 잘 구사했던 화가입니다 인물 연출도 한가하게 잠자는 아이 그리고 강아지 해지는 노을 쪽을 바라보는 일꾼 양치기로 보이죠 그리고 말탄 어떤 남자 코이프가 이 소를 되게 잘 그리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로운 목가적인 이 분위기는 당시에 코이프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은 비철이었어요 근데 소를 많이 당시에 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덜란드에서 소는 성공과 부의 상징이었다고 해요 생산성이 되게 좋은 가축이었죠 당시에 목축업이 되게 발달했을 때였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치즈와 버터는 그 당시 네덜란드 사람들의 주식이었고 그리고 중요한 수출품이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죠 해양 풍경 전문 화가라고도 볼 수가 있는 빌렘반데 벨데이라는 화가입니다 전함이 폭풍우 때문에 쓰러지려는 극적인 장면을 그려놨고 네덜란드의 그 국기 그리고 지방 국기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함선을 보면 폭우가 열려있죠 훈련 중의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 풍경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영국 왕실에서도 주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영국 찰스 2세의 궁정 화가로 활동했던 화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영국 함데를 주제로 많은 그림을 그렸다고 하죠 마인데르트 호베마라는 화가인데 네덜란드 황금시대에 유명했던 야코판 루이스 다엘의 제자 출신입니다 숲과 오두막의 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숲에 이런 평화로운 오두막집을 많이 그려놨습니다 숲속으로 걸어가는 길이 있고 사람이 있죠 풍경은 이 화가의 고향에 암스테르담 인근의 하를렘 주변의 숲을 그렸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자 이 화가의 작품을요 직접 보시면요 이 숲속의 그림자 어두운 부분의 깊이감이 남다른 화가입니다 그래서 밝은 표현 터치 그래서 이 그림자 속 깊이감 표현 색감의 미묘한 변화 이런 것을 자세히 관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실력에 비해서 당시에는 인정을 비교적 못 받았다고 해요 현존하는 그림도 60에서 70여 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사후 18세기부터 인정을 받았던 호베마라는 화가였습니다 장르 화가로 유명했던 얀스테인이라는 화가입니다 여기서 보면 플랑드르의 선바이화가 피테르 불월이 연상되는 풍자와 해악이 좀 보이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이 남자가 여인의 치마를 잡고 희롱을 하는 이런 느낌이죠 그에 반해 여인은 되게 단정하고 몸을 단단히 잡고 단추를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여러 알레고리가 있거든요 이 뒤에 있는 소년은 만지면 안 되는 음식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금깃이 여기는 것들을 탐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곳곳에 성적인 에로티견 요소가 많습니다 담배대 안에 손가락을 놓는 연출이 성적인 그런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고 프라펜에 솟구친 이 막대도 뭔가 남성의 그것을 연상시키죠 그리고 막대기와 이 구멍 열린 홍합은 채움제로 당시 알려져 있었대요 깨진 달걀은 남성의 좌절된 욕망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의 다른 작품들 보면 당시에 플랑드르의 17세기의 일상을 많이 포착을 했고 해악과 교훈을 주는 그런 주제의 그림을 많이 그렸던 화가였습니다 딱 봐도 여기가 술집 안의 여관집 주인과 손님들 묘사인 것 같잖아요 얀스텐이라는 화가가 실제 술집, 펍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술집 안의 배경을 그렸을 수도 있죠 피터데 호흐 라는 화가입니다 정말 분위기가 묘하더라고요 당시 네덜란드 지방의 실외, 레스토랑을 그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바깥은 운하를 표현했죠 신비롭게 바깥을 바라보면서 얼굴이 보이자는 이 남자 이 안에는 두 남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고 한잔하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린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 색채, 어둠과 밝음의 이런 빛 연출은 베르메르의 느낌과 매우 흡사하거든요 베르메르와 비슷한 주제로 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단지 피터데 호흐는 중산층의 일상을 더 많이 그렸다고 해요 저는 이 그림을 직접 보니까 이 안쪽은 되게 어두운 비밀스러운 분위기에 이 문 밖감만 밝다 보니까 뭔가 다른 세상과 연결되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 위에 쪽도 되게 노을 빛깔의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남자 쪽에 그 문에서만 빛이 들어오는 밝은 연출로 의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피터데 호흐라는 델프트 화파 화가였습니다 기사도의 남자를 맞이하는 숙녀라는 작품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찍은 사진이 좀 더 밝죠 피에트로 롱기 혹은 피에트로 팔카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사랑받았던 코미디 오페라의 장면을 이렇게 그려놨다고 해요 이 남자 여배우와의 과장된 몸동작 굉장히 매너있어 보이죠 기사도의 남자를 맞이하는 숙녀라는 작품입니다 뒤에 여인들은 수를 짜고 있죠 이 베네치아 화가는 로코코 시대의 화가이면서 장르화의 대표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투어와 더불어서 피에트로 롱기의 그림도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주로 파티와 공연을 주제로 그렸다고 합니다 자 조제프 베르네라는 화가인데요 프랑스 아비뇽 출신입니다 예술가 집안 출전이고 14살 때 이미 살롱에 출품해서 일찍 성공했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강을 표현했지만 바다 풍경도 되게 잘 그렸거든요 해양 풍경 화가로도 되게 유명했습니다 베르네가 빛과 대기 표현으로 되게 유명했거든요 마치 카메라에 초점 맞추는 것처럼 뒤에 있는 흐릿한 물체 그리고 앞에 있는 초점 맞추는 이런 느낌 이런 연출을 정말 잘했다고 해요 조제프 베르네의 트레드 마크 같은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베르네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죠 베네치아 로마에서 활동하면서 나중에는 성공을 해서 루이 15세 궁정 화가로 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알베르트 코이프 클러드 로렌의 영향을 또 받았던 화가였죠 조제프 베르네가 워낙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이후에 윌리엄 터너, 웨젠 부댕 등의 풍경 화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줬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풍경화를 보면 꽤 크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인물들의 디테일을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풍경화고 이 빛 처리와 분위기를 감상하는 묘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훨씬 밝고 맑은 컬러입니다 인무라인데 뱅크스피의 존 스콧의 초상이라고 해서 홈피오 바톤이라는 이탈리아 화가입니다 당시 그랜드 투어로 이탈리아에 여행 왔던 귀족들 사이에서 인무라로 최고의 인기 스타였습니다 이 남자의 회상 머리는 당시 정장용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사교계에서도 인싸라서 인적 네트워크가 활발해서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화가가 폼페오 바톤이라는 아티스트였습니다 이후에 인무라로 유명했던 영국의 토마스 로렌스 조슈아 레이놀스 등의 초상화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번에 직접 보시면 이 옷의 디테일한 묘사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섬세한 묘사를 감상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의 초상을 그린 장 바티스트 그레즈라는 화가거든요 로코코 시대 때의 낭만주의 스타일의 초상화입니다 인물의 그 표정과 개성을 화가 주관대로 더 감성적으로 살린 그런 특징이 있죠 이전에 다른 고전주의 화가 와는 다르게 이 화가의 감정적인 묘사가 강조되다 보니까 고전주의적인 우아함이 부족하다고 당시에 비판도 받았다고 해요 이 화가의 표정을 아주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개성적인 스타일이 낭만주의 초상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이 머리 스타일은 테트드 무통이라고 불렀대요 1750년대부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양머리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스타일이 로코코 시대 때 사교계 최고의 인기 스타 제가 퐁파두르 부인의 이름을 따서 퐁퐁이라고도 불렀다고요 퐁퐁 헤어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여인은 근래용 후작 부인일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원래 희곡 배우이자 작가였다고 해요 매우 지적인 여인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그림 역시 이번에 직접 보는 사진 이미지가 훨씬 맑은 컬러입니다 그걸 볼 수가 있고 디테일한 이 천 묘사 이걸 좀 관찰하는 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상화 토마스 게인스버러 라는 런던 왕립 아카데미 창립 멤버 화가입니다 랄프 순베르크 박사 의사거든요 모델이 당시에 초상화가로 유명했던 조슈아 레이놀즈와 라이벌 관계였다고 해요 근데 게인스버러가 딸과 함께 몸이 병악했거든요 베스라는 곳에 머무는 동안에 딸 메리라는 아이가 정신적으로 불안정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의사에게 치료비 대신에 그림을 그려줬다고 많이 보더라고요 의사가 정신착란성 열병이라고 딸의 증상을 진단하고 곧 나을 거야 완치될 거야 라고 했지만 이 딸이 그 마을과는 다르게 평생 정신질환으로 고생했다고 합니다 약간 돌파리 의사 근데 이 의사가 약간 정과가 있어요 빚에 시달리다 보니까 베스 교회에 헌금을 훔치다가 딱 걸렸대요 그 수치심에 쪽팔려서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남자 표정이 약간 정직해 보이진 않죠 그런 사연이 있는 초상화가로 되게 유명했던 영국 화가였습니다 꽃미남 둘을 그린 이 화가 헨리 레이번이라는 최고의 스코틀랜드 인물 초상화 화가였습니다 초상화로 유명해서 조지 4세 스코틀랜드 국왕 초상화도 그렸던 이력이 있었죠 로버트 퍼거슨과 로널드 퍼거슨 꽃미남 형제가 당시 왕립 궁수단이었대요 헨리 레이번은 인물의 표정하고 그 성격을 아주 개성있게 표현하는 제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매력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초상화죠 기도책상에 무릎 꿇고 있는 젊은 여성이라는 작품인데 데이비드 윌키라는 스코틀랜드의 또 다른 초상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예배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림 주문자였던 멀그레이브 백작에 12살 딸을 그린 거라고 하거든요 1813년 이 그림을 그린 해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딸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이 초상화를 의뢰했을 가능성도 있죠 짠한 사연이 있는 초상화입니다 존 싱어 사전트라는 사실주의 초창기에는 인상주의 화가이기도 했었거든요 이 화가 하면 마담 엑스라는 인물화로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존 싱어 사전트는 인물화로 유명한데 그냥 일상적인 정물화 비슷한 그림이 와서 조금 아쉬운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내셔널 갤러리에 존 싱어 사전트 그림이 두 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중에 한 점이 온 거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거죠 와인잔 이라는 작품이고 존 싱어 사전트 특유의 투박한 터치의 느낌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전트의 매력을 보시려면 다른 인물화를 보시면 되게 신기합니다 터치가 이렇게 거칠고 터프한데도 멀리서 보면 정말 생동감이 넘치고 진짜 인물의 표정이 살아있거든요 그런 감상에 재미가 있는 그런 화가입니다 쏘루야 라는 스페인 출신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화가와도 좀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스타일이 약간 겹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